N.I.P.N에서 댄스팀장을 맡고 있는 이킹니다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 아세요? SKT, KT에 LG유플러스까지 모든 통신사에서 데이터 걱정 없는 네이버나우 제 메시지랑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첫날 이킹 항상 응원하는 팬들에게 항상 감사한 기분이 많아요 앞으로는 우리에게 응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크씨께서는 어 그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해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십쇼 이 Give&Take 안무 중에서 네 화살을 쏘고 화살을 쏘고 팔을 크게 차는 안무가 있거든요 네 그 포인트가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음 먼저 올리고 땡기고 팍! 팍! 이렇게 팍! 네 일단 앉아서 왔다가 널 부르는 너 널 부르는 나 널 부르는 나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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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딱 알죠 하하하하 이제 연습을 하거나 춤을 출 때는 정말 진짜 너무 형 같은 모습이고 저도 이제 춤으로서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진짜 춤을 추면은 이제 그런 평소 숙소에서 보였던 뭔가 애기같은 막내같은 모습이 싹 없어지고 너무 멋있는 동생인 것 같아요 오 네 그럼 평소에는 좀 이렇게 좀 좀 귀여운 아무래도 막내이기도 하고 뭔가 막내티기가 조금 가끔씩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춤추는 순간 갑자기 오! 반전매력 반전매력 같은게 좀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? 네 그런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니키씨 고맙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일단은 항상 밝고 이 팀의 분위기를 잘 밝게 해주는 부분이 항상 고맙다고 정하고 싶고 어 약간 성대형이 부를 때 너무 이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항상 너무 네 저 기분이 좋고 그냥 팀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주 입꼬리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까지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 다들 약간 좀 아 부끄러워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워하고 듣기도 부끄러워했는데 선우씨는 그냥 입을 아아 먹여주세요 하하하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